오늘의 소식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정규 2집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. 현장에는 슈가님을 모셨습니까? 네 현장에 나와있는 슈가입니다. 지금 방탄소년단 정규 2집이 발매했다고 하는데요. 혹시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앨범을 들어보셨나요? 네 지금 막 들어봤습니다. 슈가님의 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네 현장상이 네 굉장히 좋은데요. 아니 여기서 어떻다고요? 네 앨범이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.